어? 우리 동호 아파서 어떻게 할까요? 어? 우리 동호 아파서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러세요? 어머니 고정하시고요. 웃어드릴까요? 잠깐만요. 근데 아까 주사 넣을 때랑 표정이 달라지시네요.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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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랄라.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머 이거를 어머 케빈군은 세 번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등이 뜨끈뜨끈해졌어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방송생활 오래해서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주사 맞는 건 처음이에요. 어? 이 간염파를 어디에 써야 될까요? 어디다 놓냐 진짜. 케빈군은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케빈은 A형, B형 간염 항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두, 홍역, 풍진 항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수두 백신, MMR 백신 두 개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10년 이내에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러워요. 특히 젊을 때, 어릴 때 예방접종 맞고 그죠? 그럼요. 자기 병 안 걸리도록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프다고 울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유키스 매니저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 다 놔달라고 멤버들 그 정도로 좋은 거예요. 오늘 돈 벌었네요. 동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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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해주세요. 응원 좀 해주세요. 응원 한마디 케빈씨에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우리 저 유키스 신곡 나왔잖아요. 아플 때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 부르면서. 괜찮다. 근데 가사가요. 끝은 없어, never end. 끝이 없다는 뜻인데 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세대 맞으니까 거의 끝이 없는 거랑 비슷해요. 세대 맞을 동안 계속 불러요. 끝도 없이 바늘이 들어가니까. 복 primer. 시작! 끝이 없어, never end. öh! 에,öh! 으여! 갑자기 샤오팅을 하네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데요 ? 다음 주사는 뭐예요? 주사는. MM R이에요. 계속 부르는 게 좋아요. 끝이 없어, never end. N-N-A 같은 시점에 들어가요 이 조사가 MMR 돌아왔다 이거 다른데요? 이거는 풍진이었거든요 풍진 다른 부분 한번 해줄까요? 궁금하네 자 시작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나 맘만하나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야, 만만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만만하냐고. 아, 고생했어요. 엄마, 아빠, 돈 벌었어요. 친구 공부도 하고. 네, 죄송합니다.